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진무실을 용산으로 옮기고 난 이후에 이른바 일반 시민으로서 소통 행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명함이 있을 수가 있고 대통령이 이전에 보기 힘들던 여러가지 직접적으로 기자들과 매일 만나기도 하고 또 직접 시장에 가기도 하거나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기도 하고 또 영화를 보기도 하고 빵집에 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좀 쭉 이어지고 그리고 정리화되듯이 이렇게 나타나니까 이것만 꼭 집어가지고 공격하는 시력들이 있습니다. 물론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언론들이 해야 될 부분들이지만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빵집에 빵을 사러 갔는데 그런데 그 일대가 차가 막혀가지고 아무리 대통령이 빵이 먹고 싶어도 직접 가야 되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사람은 왜 직접 가나? 그런 식으로 공격하는 사람이 바로 김어준입니다. 본인의 먹거리를 위해서 본인이 먹고 싶어서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 시간 동안에 피해를 보고 있어야 되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일대가 차가 막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대통령이 영화를 보고 그 다음에 영화인들을 초청해서 만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많이 남겼습니다. 영화 산업에 대해서 지원은 하되 그러나 간섭을 하지 않겠다.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 과거에도 영화계에 블랙리스트 논란이 있었는데 그걸 아주 정리를 쫙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영화를 보러 간 날에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다 하다가 방사포를 쐈다. 어쨌든 미사일이든 방사포든 쐈는데 그런데 왜 이 방사포를 쐈는데 대통령이 한가하게 영화를 보고 앉아있나? 대통령이 영화를 보고 또 부인하고 팝콘을 들고 앉아있는 게 그게 그렇게 한가하나? 이렇게 또 시비를 붙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이 방사포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쏜다고 해서 회의를 참가하거나 또는 소집하거나 그런지 않다는 겁니다. 매뉴얼상. 그러니까 지금 공격하는 세력들은 대통령의 일상 이런 거 가지고 공격을 하면 아주 좀 사소한 부분들입니다. 트리비아. 사소한 부분들이 굉장히 감성을 자극하는 부분이 많은데 거기에 공격을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큰 정책, 연금개혁이다, 노동개혁이다 이런 정책에는 사람들이 필요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빵 먹으러 가기 위해서 교통통제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을 해줬다 이러면 다른 사람들의 화를 불러일으키는. 본인이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거나 방사포를 쏘았는데 한가하게 영화를 보고 있다. 이것도 많은 사람들에게 대통령이 안 되겠네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집이 지금 서초동의 아크로비스타인데 거기에 출발할 때 그 일대의 교통을 통제해가지고 3, 40분씩 늦었다. 이런 식으로 또 보도를 했습니다. 그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세력들이 줄을 쓰고 있는 프레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람 귀에 거슬리게 만들면서 특권의식을 가진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이게 사실이 아닌 걸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내용들을 오늘 머니투데이가 정리한 걸 보면 이렇습니다. 역대의 소통 행보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그로 인한 시민 불편초란에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논란이 사실과 다르다 하면서 답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답답하다. 그러니까 우선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걸 지금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걸 본인들은 공격을 당하는 사람이 공격이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광고병처럼 큰 거 가지고 머리에 구멍이 송송 난다 하면 이건 공격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렇게 사소한 거 가지고 계속 때리면 이게 누적이 돼가지고 나중에 아예 윤석열 또는 김건희 화면만 나오도 아유 실증이 나게 되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노출이 심한 경우에 노출의 부정적인 면만 찍어가지고 보도하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씌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몰래 단어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빵집을 가든 어디 가든. 그런데 이제 지금 이런 거 요즘은 또 다 휴대전화를 갖고 다니니까 휴대전화는 뭡니까? 카메라 플러스 동영상 촬영할 수 있는 캠코드를 들고 다니는 건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에다가 지금 동영상 찍을 준비를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딱 포착이 되면서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행동을 해라 하는 이야기를 지금 먼저 들리는 겁니다. 먼저 12일 날 영화 관람 만참 이렇게 만찬까지 계획돼 있었고 그 낮에는 영화를 보고 이렇게 아주 중요한 정책의 기조를 설명하는 자리이다 이렇게 지금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방사포 도발 정부가 12시간이 지난 밤늦게 공지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화 관람 일정 때문에 북한의 도발 사실을 늦게 알린 것 아니냐. 이게 지금 문제인데도 아니고 얻어적으로 그렇게 숨길려고 하다가 늦게 알린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의욕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시대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합참은 사거리가 짧고 고도가 나던 재래식 방사포의 경우 공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개도 안 한다. 북한의 위협을 가소평가하는 것은 아니고 안보실에서 기민하게 대응했다. 대통령도 제때 보고를 받았고 보고를 받으면서 일정을 계획대로 진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식 방사포 훈련은 통상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를 안 했다가 일부에서 보도를 하니까 그래서 대통령 일정만 마무리 오해를 살까 봐 뒤늦게 공지를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명확하게 밝혀주면 좋은 겁니다. 명확하게. 그럼 공지하지 않을 때라도 나중에 그런 건 틀렸다 하고 바로 즉각 즉각 이렇게 해명을 해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보수정권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영화인들 거기에 대해서 만찬을 형식에 빌렸지만 문화예술정책을 밝히는 의미 있는 자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업무가 경제상황점검이나 안보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다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성북동에 유명 빵집 방문하는 바람에 교통통제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 하는 것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일파만파 꺼졌습니다. 윤 대통령 내외를 목격했다는 네티전들. 빵집 주변 도로가 통제되는 듯한 모습. 찍으면 그렇게 되죠. 대통령 경호차가 가니까. 그러니까 인력들이 있다 보니까 이걸 찔리고 찍어가지고 이렇게 서민들을 괴롭힌다 하는 식으로. 괴롭힌다는 식으로. 그게 아니라 대통령이 이런 데도 오구나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거 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서민들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바쁜 서민들에게 교통통제해가지고 대통령이 대통령 놀이한다고 빵집도 가가지고 빵사는 바람에 일대 교통이 통제되고 있다. 그렇게 버는 거 하고 대통령이 밥은 일정 중에 살까들려가지고 빵도 직접 사줘서 영세업자들, 자행업자들에게 도움을 준다. 이렇게 기사를 양쪽으로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다. 그런데도 한쪽만 바라보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니다. 빵집 방문 시에 교통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통령 경유처 쪽에는 근처 식당에서 빵집으로 출발할 때 차선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순간 통제를 했고 빵집 주변에서는 통제를 일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통제를 일치하지 않았다. 그리고 온라인 검은에 떠도는 사진 중에 일부는 빵집 방문과 무관한 종각 부근의 도로로 판명됐다고 합니다. 종각. 그리고 나머지 빵집 인근 도로도 정상적인 신호대기 상황이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차량은 잠시도 멈추면 안 되는 게 경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승북동 한성대 사거리가 기본적으로 상습 정체 구역이라서 오히려 경유처에서는 정체를 해소하려고 노력을 했다. 경유처의 통제 때문에 정체가 빚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역대 빵집 방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란을 만들고 있는 것은 소통 행보를 하는데 사수한 걸 가지고 지금 공격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이런 행보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 이상하다 하면서 다들 자기에게 불리한 불편한 이런 쪽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좀 많이 이어지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마치 메르켈 총리가 독일 총리가 시장에 가서 장을 보더라도 누구 하나 이상하게 바라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적응하고 나면 일상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행보에 논란이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일수도 있는데 이런 게 보면 빵집이 나폴리용 제거라고 합니다. 거기 통제했다 안 했다 이런 걸 가지고 김어준이가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TBS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곳은 제가 살고 있는 곳이로 상습 정책 구간이다. 대통령도 자신이 좋아하는 빵을 먹을 수 있지만 직접 갔어야 했나? 직접 가서 빵을 사는 바람에 수많은 일반 국민들도 교통통제로 자기 시간을 날려야 했다. 대통령 식성이 수많은 국민들이 교통통제로 날리는 시간보다 중요하냐? 내가 좋다고 하는 일이 누군가의 희생이나 불편을 지불한다면 대통령이라도 자제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러 보면 이게 얼마나 대통령에게 엉터리 정보를 주고 있나? 그러니까 김어준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럴듯하고 있으나 그러나 그게 아니라 여기 가면 오히려 스스로 대통령을 보고 또 사진 찍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뭐냐? 그러니까 김어준은 그렇게 배배 꼬아가지고 공격하는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아주 사소한 거지만 민폐를 끼치는 걸 강조하다 보면 대통령이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부각이 된다. 김진혜라고 있습니다. 김진혜. 김진혜 전 의원은 이런 사소한 거리로 민폐를 왜 끼치며 주말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무슨 짓이냐? 일각에서 주말의 대통령 놀이라고 표현하지만 윤석열, 김건희 부부 놀이가 정확한 표현일 듯 싶다. 그동안 보여줬던 부부 모습도 아니고 왜 대통령 취임 후에 주말마다 부부로서 등장하는가? 무슨 목적? 갑자기 정다워져서 어색하다. 김건희가 윤석열을 동반해야 무대에 등장할 수 있어서 맞을 공산이 더 크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식으로 두 사람 부부가 움직인 걸 계속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다.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아무리 칭찬받을 일을 해도 교통이 막힌다고 불편하고 사람이 많이 왔다고 불편하고 신호가 대기된다고 불편하고 그러니까 불편을 쌓기 시작하면 대통령이 움직이는데 교통이 통제가 왜 안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움직이는데 경호원이 왜 안 가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움직이는 것은 대통령 봤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리드는기도 하고 시장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가 다 불편으로 감수를 할 정도로 시민의식이 있는데 그 불편을 극대화시켜서 그걸 가지고 적대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그게 지금 좌편향된 언론들이 또는 그쪽 스피커들이 만들고자 하는 프레임이 아닌가. 프레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에 쏘가 넘어가면 다시 내송송, 우멍탁 하고 나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